세종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 교육은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안정된 인프라 구축으로 창의와 인성 중심의 융합형 인자 양성을 지향합니다. 세계 스마트 교육의 중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제자 사랑은 세종교육 발전의 원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교권 존중 풍토 조성 교사 전문가 되기 근무 여건 개선 등 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 인재 육성의 앞장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